헬로우 에비바디 디스즈 취영꽝.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랩에서 gtf를 담당하고 있는 곽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요게 1탄, 2탄, 3탄 이렇게 3개의 시리즈로 한번 구성을 해 봤거든요. 이렇게 1탄, 2탄, 3탄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gtf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또는 gtf를 알기는 하지만 막연한데 잘 모르다보니까요. 막연하게 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분, 이 두 종류? 어쨌든 이 두 부류의 분들께는 gtf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gtf의 레벨 2의 65점이라는 점수는 요즘은 특히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면 경찰직에서도 가산점으로 이번에 채택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이 6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면 큰 가산점을 또 받게 되시는 혜택을 누리실 수도 있는 그러한 시험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잘 모른다 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죠. gtf의 65점이라는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법에서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나머지 부분에서 점수를 조금 보충하시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법에서 고득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영어가 너무 부담되는데 문법을 특히나 어떻게 고득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어떻게 받니?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설령 영어를 포기한 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걸 제가 실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gtf라는 것은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법한 시험이다. 라는 걸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살짝 gtf가 어떠한 것인지도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어? 나 gtf 좀 공부했는데 그럼 이 영상은 날 위한 게 아닌 건가?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gtf를 공부하시면서 계속 가지고 왔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질문들을 제가 쓱 보고 아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셨구나 라는 것과 또는 이 문법상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요거 정도 딱 고려하시면 정말 더 빠르게 정답으로 가실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어진 부분들을 좀 모아서 1탄, 2탄, 3탄 이렇게 세 개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gtf를 공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시게 되는 건 더 큰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서론이 길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처음 토픽으로 잡은 것은 진행 시제예요. 많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형하고 진행형하고 나는 왜 진행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아 여기서 현재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러한 질문들이 꽤 많이 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현재형을 언제 쓰느냐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형은 언제 쓰는 것이냐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거죠. 현재형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뭘 박아 놓으셔야 되냐면 팩트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할 때 쓰는 게 현재형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딱 잡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집중. 현재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아 그래 그러면은 I go 하고 I will go 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오우 노노노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어졌고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현재형은 팩트를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분 뭘 또 나타내기도 하죠. 습관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형은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게 누군가의 습관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고 하는 미래에다가 현재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For instance I brush my teeth. I brush my teeth after 10 days. After 10 years, I brush my teeth. 이거죠. I will brush my teeth 해도 되고 I brush my teeth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I brush my teeth라는 것은 양치질을 합니다인 건데 그동안 습관적으로 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I brush my teeth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The movie starts at 5 o'clock이라고 했습니다. 영화가 5시에 시작할 건데 현지형으로 쓴 거죠. 거의 팩트에 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이제 The movie starts at 5 o'clock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현지형을 쓰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현지형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진행형이라는 그럼 진행형은 언제 쓰는 것인가? 진행형이라는 것은 말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하기도 하고요. 말하고 있는 순간 그죠? 아니면 특정한 상황이 특정한 상황이 설정됩니다. 특정한 상황이 설정이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Right now Right now At this moment I am teaching you And you are learning from me. Yes? Right now At this moment 바로 말하고 있는 이 순간 I am teaching And you are lea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떠한 키 프레이즈를 썼죠 여러분? Right now At the moment At this moment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 순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순간인 거니까 현재형을 써줘야죠. 진행형의 힘은 바로 그겁니다. 또는 과거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Hey When you called 네가 전화 걸었을 그 특정한 상황에 말이야 When you called I couldn't get your call 네 전화를 못 받았는데 말이야 It is because I was sleeping 내가 그 특정한 상황에 전화를 걸었을 바로 그때 나는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라 하더라도 상황을 딱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매우 구체적인 그 타임 프레임 내에 너의 동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과거 진행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특정한 타임 프레임 내에서 네가 하고 있었을 동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진행형이라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GTF는 CJ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여러분에게 뭘 많이 물어보냐면 특정한 상황을 설정을 해주고 이 상황에 그 사람의 그 문장의 주인공이겠죠. 그 사람이나 또는 너의 네 동작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는지 당신 알고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보다 진행형이 계속 정답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기출 실전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is preparing 인데요. 자, 일단은 문제를 봅니다. 왜? 왜? 왜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 하이라이트가 이미 되어 있었던 at the moment가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순간 아까 전에 제가 예문도 드려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at the moment, at this moment you are learning I am teaching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쵸? 아주 결정적인 키 프레이즈, 키 단어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와우! 실전 문제를 보니 뭐가 나와요? at the moment 바로 이 순간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미술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인 거예요. 상황 설정을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이고 스페스피크한 타임 프레임 내에 이 주인공의 동작이 무엇일까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설정됐는가 아주 구체적인 타임 프레임이 세팅이 되었는가 그거를 우리는 문장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at the moment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 보고 우리는 현재형 오우 고민하면 안 되죠. 현재 진행으로 바로 직방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GTF 몰라 하시는 분들 보세요. 어때요? 오우 아주 명확하죠? at the moment 를 보고 진행형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GTF를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 이제 현재형과 현재형과 또는 진행형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부족하다고요? 오케이. 문제 하나 우리 더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하나 더 봐요. 보죠. More than 300 people blank last night ad poles a gay night club in Orlando when a gunman opened fire and killed 49 peopl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지 보이세요?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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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이 끝까지가 눈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자, 특정한 상황을 설정해 주고 있는 거죠. when a gunman 총을 들고 있는 총 소지자가 opened fire 총을 쐈을 때 and killed 49 people 그리고 49명을 다 죽였을 바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한 타임프레임을 설정을 딱 스페시픽하게 해버린 거죠. 그 시점에 그 시점에 3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대한 타임프레임을 딱 설정을 해줬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담그 같은 동작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we're celebrating 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나 gtf 모르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when의 과거 시제가 보이면 과거 진행형을 정답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공식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 gtf 좀 공부했었는데 아, 왜 계속 진행형을 선택하라고 하지? 헷갈렸다 하시는 분들도 아, 하고 이제 더 깊은 이해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쵸?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앞에서는 현재형 vs 현재 진행 그 다음 과거형 vs 과거 진행 자, 이제는 무엇으로? 이제는 미래 vs 미래 완료 진행 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는 딱 세팅을 해주는 키 프레이즈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블랭크 문장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In fact, 사실상 By the time they finish tonight 오늘 밤에 그들이 끝날 그 시점에 우와 또 By the time 이라는 키 프레이즈로 언제일지를 아주 구체적인 타워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정을 해줬죠. 그 시점에 그들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뒤에 또 여러분 두 번째 단서를 제시합니다. 뭘 줘요? 4, 3, hectic days 3일 동안 자,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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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이라는 4나 since와 같은 단서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완료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요? 왜냐하면 자, 이게 지금이라 치고요. 이게 이제 끝나게 될 시점인 건데 이거 3일 동안 하나 둘 셋 과거에 특정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미리 그 시점까지 계속 3일 동안 계속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완료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By the time 이거를 보고 진행이다. 자, 그 다음에 4, 3, hectic days 를 보고 완료다. 그럼 완료 진행 딱 다 두 개가 갖춰져 있는 우리는 정답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B에 We'll have been preparing 이거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나는 gtf 오, 힘들다. 모른다. 뭔지도 모른다. 나는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야. 나는 감히 도전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By the time 의 현재형이 있다면 미래 진행이다. 그리고 4 플러스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완료다. 고로 미래 완료 진행형을 정답으로 선택한다. 이게 딱 나와요. 그죠? 네. 우리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막 Oh, the Hindus in our community are getting 이걸 해석을 요구했나요? No, no, no. 해석도 요구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는 gtf 좀 공부했던 사람이다. 하시면 아, 이런 식으로 단서 포착이 돼야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많이 공감을 해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gtf라는 녀석은요. 충분히 여러분의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셨을 때 문법에 있어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영역이며 이것이 달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여러 혜택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 혜택을 누리게끔 해주는 레벨 2의 65점은 충분히 짧은 시간에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시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 오케이. 자, 2탄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